아, 근데 어릴 때는 이 촉감을 즐기면서 막 더 깊게도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내 차가 생기니까 차가 오염되는 게 또 싫은 거야 맞지, 맞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 무슨 판단이었는지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도착할 때쯤이면 비가 그치거나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비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언젠가는 약해지긴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량이 좀 많았나 보다 이는 주말 내내 그치지 않았다 여보세요? 어, 나 도착했거든? 그 막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하나 보이는데 어떤 현대차 충전하고 있고 거기 말고 다른 포인트가 있나? 그래? 작업하고 있겠구만 어? 작업하고 있었구만 그는 주말이 없다 그는 주말이 없다 우리 풀만 먹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고기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 숨어있어 달팽일답게 누가 뭐냐면 정추만 먹는 줄 알겠네 그는 무슨 뜻일까? 얘는 헤이 에이 이거 어떤 혀? 아 어떤 혀? 약간 중국 사투리 같은 건가? 묵직혀 하나둘셋 넷 하나만 고르자 아 그거는 어 어 이거 조금만 해 보인다 우리 예 사투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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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혀? 어 이거 이거 이게 됐어 그려 아 근데 로컬푸드에서 지금 이제 쇼핑을 했고 원래 우리 계획은 다이소 같은 데서 저렴한 낚싯대를 사서 나름대로의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였는데 비가 오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무슨 다리지 여기? 원산 안면대교 그 스파이더맨 같은 데서 놓고 앞당 나올 거 같은 분위기다 옆에서 섞였다는 거야? 우리 다리에서 고립되고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맞지 폭성탈출 야 헤저터널 너 가본 적 있다고 했지? 아 그럼 보령 헤저터널 3km 그러면 여기 그런 거 있어? 물고기 같은 거 보여? 어? 위에 막 수족관 마냥 두꺼운 유리 같은 거 해서 아니야 LED 같은 걸로 해 놔 가지고 막 물고기들 보는 사람들이 막 야 또 쟤 구경한다고 똑바로 안 가고 있다 빡빡거리고 막 그거 아쿠아리움이야 아쿠아리움 보령 아쿠아리움 터널 저기 직접 직접 가보잖아? 어 아주 실망감을 실망을 금치 못 할 거야 진짜 물고기 안 다녀? 아 불을 안 켜? 불을 안 켜 놨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터널이야 그냥 터널 그냥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 그런 거야? 어 진짜 그냥 이게 이름이 잘못됐어 이게 이름이 해저터널이 아니라 왜 왜 설레이게 만들어? 낭만이 없는 보령 해저터널 지금 방금 해저 지점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제 들어갔나 보더라 지금 여기 네비상으로 그러면 여기 어버컷하면 난리 나는 거네 그치 자세해야겠다 어 조심해야지 어 구조도 안 할 거 아 그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나보네 뭐라도 뭐라도 갖다 놨네 이거 그러니까 이 물고기 용 비늘 같은 걸 뭐 해 놨네 어 전기가 많은가 보다 야이 해 놨네 해 놨네 뭐야 물고기 지나가네 아파리용 해 놨네 해 놨네 어쨌든 해변에 도착한 달팽이들 아쉬운 대로 정차를 해보기로 한다 카약 쌌잖아 저런 데 건너가가지고 딱 하루 머물다 오는 거지 아예 작정하고 가가지고 서로 가방에다가 하루칠 식량씩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 하나씩 챙기고 어디선가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는데 그치? 향기 나지? 응 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이거 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잘 난다고? 저게 근데 향기가 나는 꽃이긴 한데 바닷가에 피는 거 이거 무너졌나보다 응 근데 괜찮다 곰이 이거 돌 던지니까 조심하라는 거네 산대 지나가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애쉬 하면서 곰이 돌 던진다 이거 아냐 서외라서 갯벌 같은 지형일 줄 알았는데 비린내도 안 나고 깨끗한 해변이 있었다 오히려 사람 가득한 동해보다 좋을지도 모르겠다 아유 아쉽지만 들어갑시다 그럽시다 아 근데 어이 되게 좋다 그니까 서해에서도 이렇게 좀 해안선이 이렇게 넓고 그니까 동해는 바글바글하니까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낫겠는데 근데 어쨌든 성수기를 피해서 와야돼 근데 어릴 때는 이 촉감을 즐기면서 더 깊게도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내 차가 생기니까 차가 오염되는 게 또 싫은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그치 그것도 좀 나이를 먹었다는 그런 반증 같은 거지 어 차 바닥 더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지금 이 좋은 촉감을 잘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거지 막 어릴 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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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오 이 느낌 물기 딱 사라지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보여? 어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딱 원법맨에서 주먹으로 탁 치는 게 딱 날라가는 거 있지 않나? 아 좀 그런 느낌? 이게 되게 뭔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공격을 함으로써 그 균형이 깨지는 거야 약간 수폭풍 같은 느낌으로 소닉풍 같은 거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부서지는 것처럼 뭔가 촉각적인 자극이랑 시각적인 자극이랑 되게 같이 오니까 아 너무 좋다 되게 새롭다 근데 우리 뭐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스트림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그니까 조개 같은 것만 잘 피하면 맨발로 걸어도 될 텐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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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고 살면서 바다도 되게 많이 와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 이게 비 오는 날이 아니여 비 오는 날에 해변을 걷지 않아서 그런가 보통 걸을 일 없긴 하지 해변은 마른 날 놀러 오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방방 같은 거 탄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걸을 때 이상한 느낌 같은 거 나는 땅에 가라앉는 느낌 점프 잘 안 되는 느낌 중력이 좀 달라진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네 옛날에는 난 비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부산 안 쓰고 비 맞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한다는 거 아까 우리 이 차 더러워질까봐 막 빠대고 못 돌아다니는 거 그거랑 비슷한 위치인 거지 약간 비슷하지 응 나이를 먹고 책임질 게 많아졌다 좀 그런 느낌인 거잖아 맞아 한편으로는 좀 내가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는데 못 즐기고 있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끝나갈 때쯤에 와 뭔지 알지 그러니까 할 때는 그냥 당장 걱정스럽고 되게 아 이거 어떡하자면서 이제 당장에 당장에 손에 이렇게 딱 집착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쯤에서 약간 후회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끝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거의 끝나갈 때쯤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아예 집에 와서 생각이 나면 어차피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뇌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어 하면서 정당화를 한다 하지만 현장의 끝물에서 아직 할 수 있을 때라면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된다 모두가 카이사르였다 두려움 망설임 방어기제 두려워할 수 있다 망설일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려는 마음의 원인을 관조해야 한다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태안의 어느 해안가를 뒤로 한 채 우리는 숙소로 향했다 잘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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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